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회 회원 등이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행적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위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을 청원대 국민청원란에 게시했습니다. 김 회장 측은 정부가 이미 조사를 마쳐 포상한 사안이라며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 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광복회 개혁 모임은 이 청원을 제기한 건 지난 6일입니다. 개혁 모임이 청원을 지난 6일에 제기를 했는데 12일 오후 현재까지 6400여 명이 청원에 참석했습니다. 개혁 모임 측은 이 청원에서 독립운동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광복회의 김원웅 회장 부모에 대한 최근 가짜 독립운동가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정부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혁 모임을 이끄는 권형혁 대의원은 광복회 대의원 등은 김원웅 회장 부모가 의혈단과 조선의용대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군 활동 역시 관련자들이 인후보정이 있다고 할 뿐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인후보정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행적에 관해서 확인하고 보정을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권영혁 광복회 대의원은 또 김원웅 회장에게 여러 차례 직간접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를 밝히라고 얘기했고 9월 말까지 답변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어서 결국 청원을 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원은 광복회의 명예를 위해 제기한 것이지 한 개인을 엄회하거나 모욕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웅의 부친 김건수 씨가 처음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1963년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면서부터입니다. 이후에 김 씨는 1977년에 건국호장, 1990년에는 건국호장 애국장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원웅의 어머니인 전 월순 씨는 1990년 건국호장 애국장을 받았습니다. 국가보원처에 따르면 김원웅 회장의 부모는 과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 생존자 확인서를 토대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인후보정을 썼던 관계자들은 현재 생존에 있지는 않습니다. 논란과 관련해서 보헌처 관계자는 두 사람, 즉 김원웅의 부모는 한국독립운동사 5권 책입니다. 그리고 한국독립운동사 6권에 광복군으로 등재되어 있다면서 광복군 활동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모임 측은 그러나 해당 서적의 사료는 학계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시준 당국대 사업가 초빈 교수는 김 회장의 부모 이름이 나오는 사료들은 근거 자료가 아닌 구전에 의한 것으로 불명확하다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광복군 활동을 했다는 직접적인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모임 측은 또 보헌처가 제시한 두 책이 각각 1969년과 1975년에 간행됐는데 김 회장의 아버지인 김건수 씨의 경우 그 이전인 1963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점에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로 제시됐던 이 책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이전인 1963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개혁 모임 측은 충칭 임시정부가 1945년 12월 8일 작성한 한국 임시정부 직원 권석교포 명책 이 명단입니다. 직원 권석교포 명책의 부모 이름이 나오는데 이를 근거로 광복군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한시준 교수는 임시정부가 광복 이후에 기국행 비행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던 교포들 명단을 작성해서 중국 정부에 제출한 것이라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살던 교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회장 부모가 현지 교민일 뿐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방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 모임의 청원 제기에 대해서 김원웅은 광복회를 통해서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조사해 포상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정부가 답할 사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원웅은 그동안 우리 체제에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온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친일 논란을 불이 일으키면서 숱한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원웅이 자신의 부모가 독립운동에 대한 행적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에 알아보라 라고 하는 식으로 조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김원웅의 부모가 진짜 독립운동을 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